아... 아... 요미입니다 제가 주식을 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 같이 배워볼까 해요 그 주식 며칠째 계속 떨락 중이야 이거 일본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볼게요 고맙습니다 그 아은 면사 앞에 붙여서 그 모 모 앞에 가져오면 되고요 가부는 주식이라는 뜻이죠 그 주식 그 주식 그 일이卡 그 단무지는 며칠이죠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면 며칠이나 라는 표현이거든요 난이치모 개락스루 네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개락은요 하락이라는 뜻이에요 개락 시続けて 룬다 개락스루에 스르르 마수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가 되고요 続ける는 이런 식으로 마수형에다가 続ける가 오면 계속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속 계속 하락하는 거죠 너무 슬퍼요 개락 시続けて 룬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표현 그 주식 며칠째 계속 떨락 중이야 다시 한번 일본어로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株何日も下落し続けてるんだ 저는株何日も下落し続けてるんだ 皆さん株を始める前には必ず 前もってたくさん調査して 調べてから始めてくださいね それでは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